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5월 4일 해외 직과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새로운 세일 정보 모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세일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세븐스토어 사이트에 992 제품들 다양한 사이즈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회색이라던지 검정색, 네이비 색상까지 전부 다 사이즈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디어리 아울렛 여성 제품들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그리고 그 금액에서 추가 할인코드 적용돼서 15% 또 세일돼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은 추가 20%는 없지만 다양한 제품들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고 추가적인 15% 또는 25불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크네 스튜디오 포바 맨투맨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아미 제품 신상 제품이라던지 나이키 제품들도 구하기 힘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신상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수 사이트 정상가 제품들 25% 할인코드 나와 있어서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응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비아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마틴로즈 벨트라던지 마틴로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꼼데 가르송도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세브를 금액별 할인 나와서 3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600불 이상 200불, 10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300불 세일되고 있는데 그 금액에서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면 추가 15% 캐시백 받을 수 있어서 제품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명품 제품들 전부 다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에 나이키 NRG 새로운 제품들 다양하게 입고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보여지는 색상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바지 종류라던지 티셔츠 종류들 맨투맨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신상 제품들 만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어서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 뉴발란스 327 인기 색상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앙고라 색상이라던지 그레이 오크 색상 구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구하기 힘들어질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리셀가 붙어서 판매될 정도로 인기 많은 제품인데 이곳에 쌓여져 있으니까 다양한 뉴발란스 제품들 확인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노동절 맞아서 25%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폴스미스 제품이라던지 탄브라운 카드지갑 20만원 호카오네온에 본디세븐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벨스타프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더헛사이트 바버자켓들 25% 세일되고 있고 락포트 사이트 같은 경우 신상 제품들 30% 세일되고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되서 저렴하게 제품만 납불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는 콜맨 캠핑용품이라던지 다양한 캠핑용품 판매되는 사이트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리고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 파이어 HD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 정보를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영상 올려드리기 2시간 정도 전에 세일 정보 미리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루크플러스 채널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매주 제가 구입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제가 구입한 제품 리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틀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세븐스토어라는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미드시즌 세일 시작돼서 최대 50% 세일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25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250불 아래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배송비 10파운드 정도 내시고 한국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에 뉴발란스 992 제품들 다양한 사이즈 들어와 있는데 다른 곳 어느 곳에도 올라오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도용히 빠르게 들어가서 구입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전부 다 품절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그레이 색상 678 사이즈 남아있고 검정 색상 6789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색상도 네이비 색상도 판매되고 있어서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992 제품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구하기 힘든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992 제품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327 이런 색상들 그리고 991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구하기 힘든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미드시즌 세일 시작돼서 다양한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대박 상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같이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띠어리 아웃렛 여성 제품들 특히 저렴한데 여성 제품들 최대 7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20% 자동으로 장바구니 잡으면 적용되고 그리고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25불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125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추가적인 적용받아서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20% 그 금액에서 또 25불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아니면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내리셔가지고 이메일 사인하는 부분에서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코드 날라오는데 그 할인코드도 중복적이 됩니다. 25불 할인 또는 15% 할인 둘 중에 하나 저렴한 할인코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최대 70% 세일되기 때문에 제품들 가격 초특화로 좋고 그리고 남성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20%는 없지만 남성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최대 80%까지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이 금액에서 마찬가지로 25불 또는 15% 할인코드 중복 적용시켜서 구입가능하기 때문에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하니까 마찬가지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특별한 세일은 되고 있지 않지만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오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미스터포터 사이트 최근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DHL 빠른 배송 무료배송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렇게 하나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최종 금액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포바멘 두 맨 보시면 25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색상이라던지 사이즈 다양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구입해서 아직 개봉하지 않은 포바멘 두 맨 있는데 이 제품도 한번 리뷰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루크 플러스 채널에 매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포스 16만원에 구입가능하고 사이즈 전부 다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ACG 티셔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이라던지 이 프린트 되어있는 ACG 제품들 요즘에 인기 많은데 보여드린 이 제품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CG 긴팔 티셔츠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이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2고 다양하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투맨이라던지 이런 것들도 색상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육스입니다. 육스 사이트 현재 정상가 제품들 25% 할인코드 나와있습니다. 정상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제품 제외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특별하게 어떤 제품 빠진다고 설명이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원하시는 제품 여러개 담아보신 다음에 할인코드 적용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19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는 사이트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남성 제품들 신상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다양하게 들어와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트 전체 세일이기 때문에 꼭 여러가지 브랜드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키친의 퓨마 콜라보한 제품도 판매되고 있네요. 클릭해봤는데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던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세일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 거고 보여드린 이 제품 제가 리뷰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허비아입니다. 허비아 사이트 20% 할인코드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직접 배송도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무료배송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전에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마틴 로즈 벨트 같은 경우 가격 초특화로 좋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인기 상품으로 세일 나오면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허비아 사이트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금액 유럽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바구니에 닿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100파운드까지 가격 떨어지는데 할인코드 입력하시게 되는 경우 2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80파운드만 구입 가능하고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80파운드 이렇게 계산해보시면 12만4천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만나 볼 수 있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마틴 로즈 체인백인데 이런식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생긴 제품이어서 악세사리로 딱 좋을 제품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370파운드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장바구니 닿으면 자동으로 가격 떨어지고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38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마틴 로즈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허비아 사이트 하면 메종 마르셔라 제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메종 마르셔라 다양한 제품들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제품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 마르셔라 독일군 페인티드 스니커즈 같은 경우 360파운드까지 가격 떨어지는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45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보여드린 인사이트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는데 제품은 로얄메일이라는 배송업체 사용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입니다. 150불 넘게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관부가세 잘 부과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빠른 배송 선택하셔가지고 DHL 선택하시게 되는 경우 100% 관부가세 부과되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종 마르셔라 키링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맞나 볼 수 있고 메종 마르셔라 다양한 인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데가르송 제품들도 집어푸디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가디건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티셔츠 종류라든지 여러가지 스니커즈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르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금액별 할인코드 나와있어서 3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00불 할인 6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200불 할인 1000불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300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서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5월 한달간 15% 캐시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합니다. 정상가 제품들 최대 30%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15% 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제품들 아주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35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되고 LVMH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부가세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자동으로 부과돼서 관부가세 결제하고 받아보는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후디 이런 제품이라던지 메종마르젤라 레플리카 스니커즈 같은 경우 사이즈만 맞으시면 대박 가격에 구입 가능합니다. 현재도 저렴한 가격 43만 8천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대략 400불 정도 되고 바로 100불 할인되기 때문에 300불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고 그러면 33만원밖에 하지 않는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아멕스 15% 세일 받으시면 대략 28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물론 관부가세 여기다가 추가시켜야지 되겠지만 아주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3.0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10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즈만 맞으시면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남성 제품 스피드러너라던지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15만 7천원 그냥 구입하셔도 아주 저렴한 금액인데 추가 세일 받으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크네 스튜디오 비니 같은 경우도 다양한 색상 판매되고 있고 다른 제품과 같이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 적용 가능한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 같은 경우 발렌시아가 스피드러너 70만원이면 구입 가능한데 보여드린 이 제품 아래쪽으로 내려보시면 남성분들이 맞을 수 있는 사이즈이 있기 때문에 여성 제품으로 구입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보여드린 이 제품 600불 조금 넘어가는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200불 세일돼서 431불 정도는 구입 가능합니다. 48만원 정도까지 가격 떨어지는데 보여드린 금액에서 아멕스 캐시백 또 되기 때문에 41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초특가이기 때문에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금액별 할인되고 있고 아멕스 카드 추가 15% 세일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호주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호주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NRG 제품들 현재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여러가지 찾아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 다른 나라 굉장히 구입이 어려운데 호주 사이트 같은 경우 비교적 구입이 쉽습니다. 배송대행지로 보낼 때 별 문제없이 제품 나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나이키 NRG 다양한 제품들 현재 입고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후디 종류 있는데 아래쪽에 색상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검정 색상도 들어와 있고 바지 종류 같은 경우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온 색상들 전부 다 판매되고 있습니다. 티셔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티셔츠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티셔츠 최근에 리뷰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리뷰도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NRG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보여드리고 있고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발 종류들 120불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대략 10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겨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름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아이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호주 배송된기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고 미화로 150불 호주 달러로는 19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반부가세 따로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주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에는 뉴발란스 327 다양한 인기 색상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에는 뉴발란스 327 하나도 인기가 없기 때문에 여러 인기 색상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50불 판매되고 있어서 대략 13만원 정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주 배송된기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호주 달러로 190불 넘지 않으시면 되기 때문에 한 켤레 구입하시는 것은 관부가 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앙고라 시솔트 색상입니다. 여성 사이즈로 출시된 제품이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 제품들도 남성분들 많이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린 색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 있는 색상인데 방금 보여드린 색상보다 약간 진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그레이 오크 색상이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이 제품도 같이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 제품 스타우드와 굉장히 비슷한 버건디 색상 US11 사이즈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 사이즈로 확인해보시면 대량 275mm에서 280mm 신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딱 좋은 제품이니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검정 색상 이 제품도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 제품인데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이쁜 색상들 판매되고 있고 새롭게 들어온 색상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호주 배송대응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노동절 맞아서 25% 할인코드 나와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직접 배송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배송되고 니어로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하는데 EMS로 제품 보내주기 때문에 관부가세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다양한 제품도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한데 폴스미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벨트 13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고 폴스미스 지각 같은 경우도 시그니처 제품인데 보여드린 요 제품 17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브라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카드지갑 20만원이면 구입가능합니다. 관부가세 만약에 내지 않고 받아보시면 초특가로 구입가능한거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카오네온의 본디세븐 같은 경우도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고 15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존키친에 퓨마 콜라보한 제품들도 다양하게 세일 포함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벨스타프 왁싱자켓 같은 경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략 50만원 정도 구입가능한데 보여드린 요 제품 같은 경우가 왁싱자켓의 원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벨스타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브래드피트라던지 베컴이 모델을 해서 굉장히 핫했던 제품이고 최근에는 드라마에서 로건 리가 오토바이 타는 씬에서 입고 나오면서 오랜만에 다시 찾아보게 된 그런 브랜드인데 요 제품 굉장히 이쁜 제품이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클래식 슬리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골든쿠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2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만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 하니코드만 안내해드렸는데 30% 하니코드도 있기 때문에 30% 하니코드 먼저 적용시켜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특히 겐조 제품 같은 경우는 30% 할인되는 제품들 많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코글스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헛입니다. 더헛 사이트 같은 경우 방금 소개시켜드린 코글스 사이트와 같은 계열의 회사이기 때문에 구입하는 방법이라든지 세팅 방법 전부 다 동일합니다. 코글스 사이트 직구하는 영상 확인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될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바버 자켓들 전부 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환율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노르웨이 환율 또는 위쪽에 여기 클릭하셔가지고 호주 환율로 둘러보시는 거 저렴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바버 A7 자켓 사이즈 아직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최종비용 2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관부가세 내지 않으면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는 금액이고 바버 리데셀 퀼팅 자켓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있고 검정색상 네이비 색상 올리브 전부 다 12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뿐만 아니라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 굉장히 인기 많습니다. 바버 비드넬 제품이고 보여드린 이 제품 같은 경우 예전에 이효리가 입고 나와서 굉장히 핫했던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이 제품 보여드린 이 제품 와이프가 구입했다고 해서 현재 배송 중이니까 이 제품도 오면 나중에 리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전부 다 25%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 락포트 공식 홈페이지 두 켤레 할인되는 거 세일 종료됐고 현재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들은 추가 40% 그리고 신상 제품 같은 경우는 30%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신상 제품들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상 제품들 30%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추가 40% 세일되기 때문에 대략 4만원 5만원 정도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락포트 같은 경우는 한국 백화점에도 입점이 되어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한국 백화점에 가셔가지고 직접 신어도 볼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발편한 구두로 잘 알려져 있어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입니다. 아직도 어버이나 선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빠르게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구로 구입하시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기 통해서 세일받으신 금액이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아마존에서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들은 캠핑용품인데 콜맨 제품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만 모아봤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콜맨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콜맨 제품뿐만 아니라 캠핑용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이렇게 베스트셀러 제품들 확인해보시거나 아니면 세일되는 제품들도 다양하니까 구경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태블릿이라고 잘 알려져있는 아마존 파이어 HD HD 10인치짜리 제품 현재 64기가 110불에 판매되고 있고 32기가 제품 같은 경우는 95불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8인치짜리 제품 같은 경우는 65불에 판매되고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 주시는 용도로 구입하시거나 아니면 가성비 제품 저렴한 제품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존 킨들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65불에 구입가능하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고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외직과틸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에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누르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